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 관련 소식 중에서 금태서무원이 화제인데요. 이번에 금태서무원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동안 당하고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었던 금태서무원을 민주당에서 최근에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25일에 회의를 열었고 이때 금태서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나온 이유는 작년 2월 달에 민주당의 일부 권리 당원들이 금태서무원에 대해서 금태서무원을 제명을 해달라는 처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태서무원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금태서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를 좀 내는 편이었죠.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작년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 때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때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금태서무원은 그때 대놓고 이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기권표를 던져가지고 당시에도 질타가 쏟아졌었고 당시에 그 공수처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수건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권표를 행사했던 사람은 금태서무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엄청나게 뚜들겨 맞았죠. 그리고 조국 국무원 때도 조국 청문회에서 아예 대놓고 조국을 앞에 앉혀놓고 쓴소리를 해가지고 당시에 여권 지지층들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국이 자기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감사 문자를 보낼 때 금태서만 빼고 그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쓴소리를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가지고 그동안 완전히 미운 우리 세계를 찍혔고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금태섭 의원을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 관련해가지고 온 소식이 나와서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민주당의 징계는 미운털 박힌 금태섭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민주당 차원에서 대놓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당하고 다른 목소리 내는 애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번 선거에서 보여줄듯이 공천 과정에서도 당하고 다른 목소리 내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금태섭 의원 공천 떨어지는 과정 봤을 때 완전히 어이없었죠. 사실상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경선 붙여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막 우겨가지고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경력이 전무한 정치신인 강선우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금태섭 몰아낸 다음에 강선우한테 금배지 달아줬죠. 이쯤 되면 금태섭 의원이 굳이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네티즌들이 의견을 좀 보더라도 와 이거 무섭다라는 의견들이 꽤나 있는데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일벌받기를 하고 있다. 이게 대중에게 공개 처형 보여주는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견도 있고 민주당 윤리위의 작태가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윤미향은 의혹만으로 윤리위를 못 연다라고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만은 금태섭 의원은 당의 의견을 안 따랐다고 공천권을 뺐더니 징계까지 때리고 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봤을 때 민주당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의석 180석 아닙니까? 슈퍼 여당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대놓고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둘러도 독주를 해도 될 정도의 의석인데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럴 때 있으면 금태섭이라든가 김혜영 같이 무조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 경청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집단적으로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경보음 역할로 조금 써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당하고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내부 총질로 몰아붙여가지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해버리는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신 있는 발언도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고 사실 뭐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 당론에 100%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요새 보니까 뭐 언론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뭐 가짜뉴스 더 이상 가만두지 않는다 언론계획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여기저기서 들리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기 편도 지금 조금만 거슬리면은 이런 식으로 입에다 재갈을 물리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본인들 뜻에 거슬리는 소리 나왔을 때 어떤 행동까지 할지 굉장히 두려운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무튼 뭐 이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기로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홍천 의원이 금태섭 관련해가지고 이런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이번에 그 징계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당원에 의하면은 당론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네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거 가지고 이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있다면서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홍천은 금태섭 의원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또 벌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의 당원이 고도의 자체적인 결사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당론에 위배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뭡니까?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평생의 트로피고 작년 국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이 된다 뭐 이딴 소리하면서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180석이나 차지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그 금태섭 의원의 징계 관련 소식이 나온 날 이번에 그 금벤지를 달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금태섭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이 있는 초선 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눈에 띕니다. 김남국 누군지 다 아시죠? 완전 조국바락이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조국수호 하나로 이번에 당선된 그런 양반 아닙니까? 아무튼 뭐 김남국은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이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는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금 금태섭을 조진 소식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죠. 금태섭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가지고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금태섭을 조져버렸죠. 아무튼 뭐 김남국은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당 합당에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소신이 있는 초선 의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남국이 민주당에 맞는 인재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말만 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에 딱 맞는 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뭡니까 지난 총선 때 토론회 봤었는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남국이 민주당에 합류하기까지 된 과정에서 이 사람이 했던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조국수호 그리고 과거에 김남국은 금태섭을 향해서 딱 찍어가지고 야 나는 조국수호 했던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금태섭 너는 뭐 촛불이 부끄럽냐 이러면서 금태섭한테 대놓고 아주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는 금태섭 의원님의 소신을 담고 싶습니다. 뭐 이딴 얘기하는 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야? 이거는 뭐 사실상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상대 진영 후보한테는 M범만 관련해서 한참 그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 상대방 후보한테 M범만 관련해서 대책이 있냐 없냐라고 아주 난리를 쳐놓고 정작 본인은 그 이상한 뭐 파켓에 나가줘야지 그냥 색트립 치는데 나가가지고 좋다고 막 웃고 떠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랬던 사람인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인터뷰에서 전혀 지금 상황하고 맞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죠? 금태섭이라든가 박영진 같은 사람이 소신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대 지금 상황하고 이게 맞는 얘기야? 아무튼 뭐 이번에 금태섭 의원 관련 소식을 봤을 때 민주당은 더 이상 소수의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당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앞으로 금태섭 관련해가지고는 당에서 어떠한 지원도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아예 그 정치 생명을 민주당에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징계라는 처분이 그렇게 무거운 처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금태섭 의원이 계속 정치를 할 거면은 그것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거면은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 그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그때 공천심사 같은 거 할 때 당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징계를 받은 이런 빨간 줄이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공천심사할 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냐 이거지 사실상 이거는 뭐 가벼운 처벌 같긴 하지만은 앞으로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금태섭 의원한테는 꽤나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목소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이런 180성 슈퍼 여당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들이 뭐 자신들의 정책과 조금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는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